KT와 글로벌 통신 모듈 개발사 제말토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결합한 5G 커넥티드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는 21일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제말토와 커넥티드카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T의 블록체인 기반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제말토의 차량용 통신 모듈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동면 KT미래 플랫폼 사업 부분 사장은 5G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커넥티드카 플랫폼에 적용하게 됐다며 양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5G 커넥티드카 보안 사업에 생태계를 견인하고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